대구 광역시의 남구입니다. 남구에 이번에 도태우 변호사가 출마했던 것이 중남구죠. 도심권입니다.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많이 사시는 도심권인데 이 추정치가 예를 들면 아주 여기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선거인수입니다. 44,362표입니다. 그러니까 조작하는 것은 전혀 문제없습니다. 이것은 3월 3일과 3월 4일, 3월 4일이죠. 3월 4일 5일에 그런 사전투표일에 실시간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메인서버에 보고가 되는 것이 이 수치입니다. 사전투표에 참가한 선거인수, 투표인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시한 선거 데이터에는 이것을 선거인수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44,362표입니다. 이것이 10%가 뭔가 하니까 4436.2표입니다. 0.2표가 없죠. 반올림해가지고 4436표를 그냥 10%입니다. 0.2는 그냥 반올림해서 그냥 떼버리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는 마이너스 4436표입니다. 이것을 그냥 실제 득표수에 더하고 빼고 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적으로 발표한 3번 발표 득표수가 나옵니다. 이재명 후보는 5천표 수준에서 1만표 수준으로 늘었고 윤석열 후보는 3만6천표 수준에서 3만2천표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추정치가 한 3만표 차이가 났는데 1번 끝입니다. 그런데 조작을 통해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것은 2만1천표 수준 정도 됩니다. 이런 조작들이 일어난 거죠. 4.15 총선과 마찬가지로 3구 대선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전산조작입니다. 그러니까 유령투표 인수를 늘려놓은 다음에 걸려 늘려놓은 매수에 맞게끔 위조투표지가 투입된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의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숫자를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숫자를 어떻게 늘릴 것이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특별히 보셔야 될 것은 사전선거에 참여한 선거인수 4만4천362명. 이것은 이 숫자가 중요합니다. 이 숫자를 반올림하는 과정에서 숫자상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3구 대선은 사전선거에 참여한 선거인수를 중앙선거위원회의 메인서버에서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전국의 모든 곳에 골고루 플러스 10% 이재명 마이너스 10% 윤석열 이렇게 만들어서 전산조작이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놓으셔야 될 것은 바로 반올림한다. 사전선거인수 곱하기 10%를 나오는 숫자를 반올림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100.9표면 100.9표이기 때문에 반올림의 수 101표고 그다음에 994표면 99.4표가 10%가 되기 때문에 0.4표는 그냥 떼버리고 99표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중구도 마찬가지입니다. 1번의 실제 득표수의 붉은색 숫자는 추정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번의 끝인 총합이 대구광역시 중구의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전투표인 총수가 2만 4,942명 2만 4,942표입니다. 이것의 10%는 2,494.2표입니다. 그런데 0.2표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떼버립니다. 그래서 2,494표가 투입한 사전투표지입니다. 이재명 후보에게는 투입하고 윤석열 후보는 빼앗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선거결과는 이재명 후보가 대구광역시 중구에서 6,222표를 얻었고 윤석열 후보가 1만 7,808표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1번의 표 차이를 보시게 되면 원래는 1만 6,574표 차였는데 발표된 것을 보니까 1만 1,586표가 나온 겁니다. 그럼 총 조작한 매수는 여러분 2번의 끝에 초록색을 보시게 되면 4,988매를 위조함급 조작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것이 전국의 모든 투표소에서 관내 사전투표,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 그리고 제외국민투표에서 다 실시가 됐습니다. 그 복잡한 것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궁금해하시겠지만 컴퓨터는 눈 깜짝할 사이에 다 계산합니다. 사람은 며칠 걸려야 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강조하지만 대구광역시 중구에서 딱 집중하셔야 될 것은 바로 1번의 맨 끝에 있는 바로 사전투표에 참가한 선거인수, 투표인수고 이것은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실시간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파악을 하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곱하기 10% 더하기 또 10% 빼기를 해버리면 간단하게 계산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치명적인 문제가 바로 10%를 해서 나온 숫자를 반올림할 때 그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반올림할 때 이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덜미를 잡히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사전투표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무척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그 경우 가운데 하나가 경남 양산 같은 경우도 나중에 직접 측정한 것하고 선관위가 발표한 게 달라서 문제가 됐죠. 이거는 이제 클린스 선거 시민행동의 대원들이 활동한 것을 기호 8번인 오근호 대표, 클린스 선거 시민행동의 대표가 이렇게 공개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 정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그런 투표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해서 다 계산하신 분이 아마 이게 3월 5일 결과일 겁니다. 유관계수 현황표 결과 4713명으로 기록됐는데 나중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렇게 공개한 일종의 단말기, 개표소 단말기에 나오는 그런 총 숫자 있지 않습니까? 총 숫자가 5044명으로 기록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클린스 선거 시민행동의 감시단이 하루 종일 계산한 4713명이 그러나 단말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메인 서버에는 5044명으로 기록된 거죠. 이렇게 이번 선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선관위 측은 사전투표자 수를 측정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무척 노력했고 감시단은 필사적으로 그것을 알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는 방법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전투표의 QR코드 용지에 QR코드를 쓰면 안 됩니다. QR코드를 쓰기 때문에 사전선거가 다 조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위조투표지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 쓰게 되면 다른 곳에서 대량으로 생산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그냥 사전투표 속에서 유관으로 볼 수 있게끔 카운팅 시스템을 마련해 가지고 몇 명이 여러분들 진짜 투표했는지를 알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너무나 간단한 것을 계속해서 숨기고 감추고 복잡하게 만들어 가지고 선거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것을 지금 정치인들이 해결할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는 겁니다. 윤석열 당선인도 나는 상당히 의심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저항하지 않으면 이제 국민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당내 경선에서 당대표도 선관위가 원하는 사람을 당선시켜주고 정치인도 원하는 사람을 당선시키고 원하지 않은 사람을 다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 보시죠. 지방선거에서도 여론조사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미운 사람은 다 떨어뜨리겠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 황당한 일이 여러분 있었죠. 이게 여러분 뭡니까? 3월 4일날 사전투표 1일차를 마치고 사전투표 2일차인 3월 5일날 아침 2일치 투표소가 열기 전에 개표 참관위로 참가하신 분이 여러분들 장소에서 찍은 이 모습입니다. 사전투표소에서는 아무도 들어가서 안 되는 겁니다. 밤새 무슨 작업을 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봉투도 있고 여기 뭐죠? 박스도 있고 칼, 풀, 가위, 별 게 다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3월 4일날 사전투표를 하루 마치고 논 다음에 3월 5일날 아침 일찍 여름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가 투표소입니다. 수표. 사전투표소에서 이렇게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끝난 다음에 위조투표지가 투입된 걸로 사람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3월 5일날 아침 일찍입니다. 3월 5일날 사전투표 2일제 시작되기 전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으로 위반된 겁니다. 사전투표소에 투표소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밤새 작업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나라가 이렇게 망가질 수 있냐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화제를 좀 바꿔 가지고 그럼 오늘 전산조작을 어떻게 했냐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산조작을 이렇게 한 겁니다. 여기가 여러분 지금 대구 강력시의 가장 그런 부유한 분들이 많이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수성구입니다. 대구 강력시 수성구 사전투표 조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전투표에 참가한 투표인수입니다. 노란색이 13만 3,483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시죠. 그게 곱하기 10%를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옵니까 만 3,348.3표가 나옵니다. 0.3표는 없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반올림에서 0.3을 제거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구 강력시 수성구 사전투표 조작에 투입된 사전투표수는 만 3,348표가 되는 겁니다. 초록색입니다. 이재명 후보한테 만 3,348표를 집어넣고 전산상으로 윤석열 후보에게 전산상으로 만 3,348표를 뺏는 겁니다. 그래서 3번 발표 득표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표 차이는 과거에 조작 이전의 9만 2천표 수준에서 6만 5천표 수준으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대구 강력시 수성구에 조작된 사전투표수의 총수는 2만 6,696표입니다. 이번에 맨 끝에 있는 초록색입니다. 2만 6,696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참 간단한 일처럼 보이죠. 대구 강력시 수성구에 사전투표에 참가한 선거인수 곱하기 10%를 해보면 간단하게 계산되구나. 여러분 그런데 이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왜 간단하지 않느냐. 이게 상당히 복잡한 계산공식이 도입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밑에 여러분들 이것이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선거 데이터입니다. 이 선거 데이터는 바로 대구 광력시 수성구의 선거 결과를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제 공식화한 그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선거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동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범어 3동, 1동, 2동, 3동, 4동 이렇게 해가지고 동이 얼추 한 10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맨 상단에는 관외사전투표, 거소선상투표가 있고 거소선상투표는 조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관외사전투표가 있고 그다음에 제외국민투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관내사전투표가 범어 1동, 범어 2동, 범어 3동식으로 이렇게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로로 초록식이 되어 있는 것은 범어 1동의 관외사전투표 총수. 그다음 초록식은 범어 2동의 관외사전투표 총수. 그다음에 초록식은 범어 3동의 관외사전투표 총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범어 1동은 투표소가 4개가 됩니다. 1투표소, 2투표소, 3투표소, 4투표소 이렇게 4개가 됩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대구광역시 수선구의 관외사전투표소가 사전투표소가 모두 몇 개 정도 된 거니까 대략적으로 98개였습니다. 98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합산하게 되면 맨 위에 있는 관외사전투표소 1개, 그다음에 제외국민투표소 1개, 그다음에 대구광역시 수선구에 속해 있는 98개입니다. 98개의 관외사전투표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나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대구광역시 수선구의 선거인수 곱하기 10%가 아니고 모든 투표소의 선거인수의 각각 10%를 곱하고 더하고 10%를 빼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죠. 거소선상투표는 조작대상이 안 되니까 제외하고 대구광역시 수선구의 관외사전투표수가 선거인수가 3만 3,555표입니다. 여기에 10%를 계산한 다음에 반올림을 해 가지고 윤석열 후보에게는 빼주고 이재명 후보에게는 대해주는 겁니다. 그게 1번 작업입니다. 2번 작업이 뭐냐. 두 번째입니다. 푸른 책에. 대구광역시 수선구의 제외국민투표의 선거인수는 1712명입니다. 1712명. 1712명 곱하기 10%를 하게 되면 171.2가 됩니다. 그러면 0.2표는 필요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제외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위에 보시기 바랍니다. 관외사전투표의 선거인수는 3만 3,555표이기 때문에 이것을 10% 하면 3,3505.5입니다. 0.5는 어떻습니까? 반올림합니다. 반올림 해 가지고 그것은 3만 3,550으로 됩니다. 56으로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각각에 대해서 다 여러분들 뭐죠? 10%를 계산하는 반올림이죠. 그러니까 범어 이동도 범어 이동 종합 예를 들면 범어 이동에 10만 046표 범어 1동이죠. 범어 1동에 만 48표에 대한 10%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범어 1동에 속해 있는 제1투표소에서도 10%를 계산해서 플러스 10, 마이너스 10을 해 줘야 되고 범어 이동에서도 곱하기 10%를 해 가지고 플러스 10, 마이너스 10을 해야 됩니다. 억수로 복잡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인으로 따지면 세로가 100개 가로가 2개 정도 되는 겁니다. 이런 아주 복잡한 계산을 컴퓨터가 동시에 하는 겁니다. 전구로 따지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대구광역시만 하더라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까 100군데 투표소의 선거인 수에서 10%를 반올림한 다음에 윤석열과 이재명에게 플러스 10, 마이너스 10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산으로 따지게 되면 세로로 100개 가로로 뭐죠? 가로로 일단 계산하고 그다음에 더하기 빼기를 해야 되니까 300개 정도의 계산이 동시에 이루져야 되는 겁니다. 컴퓨터의 위대한 힘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시기 바랍니다. 300개를 계산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100개의 투표소에 대해서 각각 뭐가 나옵니까? 10%를 반올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0개가 어떤 경우는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어떤 경우는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어떤 경우는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어떤 경우는 마이너스 딱 떨어져 가지고 50개 플러스가 50개 마이너스 반올림해서 50개 플러스 50개 마이너스가 되면 제로에 절여 가지고 끝자락이 남지 않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반올림하는 과정에서 뭐가 남는 거 아니까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3구 대선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4.15 총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숫자가 맞지 않는 겁니다. 반올림을 했는데 반올림 숫자가 맞지 않는 겁니다. 반올림해서 올린 것이 51개고 그다음에 그냥 끝자락을 뗀 것이 49개이면 플러스 1이라는 것이 반드시 남습니다. 그것을 전산상으로 수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남은 수치를 수정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1을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됩니다. 그게 모든 전국에 다 남은 겁니다. 대구 수성시 같은 경우에는 대구 수성구 같은 경우는 윤석열 후보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 가지고 플러스 7이 생긴 겁니다. 반올림에서 얻은 표가 7표가 더 생긴 겁니다. 그것을 다음에 수정하지 않으면 이 시스템이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7로 해 가지고 오차를 수정해 줍니다. 이게 전산 조작의 아주 유력한 증거입니다. 이게 나온 겁니다. 전산을 조작했는데 대구 수성구만 하더라도 100개 정도 계산을 해 가지고 반올림을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반올림을 처리해야 되는데 반올림 한 개 50개고 그냥 반올림해서 없어진 것이 50개면 딱 떨어져서 제로고 문제가 없는데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겁니다. 대구 수성시에는 윤석열 후보가 반올림 결과로 7표를 더 얻었습니다. 플러스 7이 생긴 겁니다. 그 플러스 7을 선거 데이터에서 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7을 가지고 제로로 만드는 그런 전거 흔적들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게 발견된 겁니다.